네, 안녕하세요. 쇼미드 아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짠! 그루브테크에서 나온 멀티툴이에요. 얘는 악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툴들이에요. 14가지 툴이 탑재된 기타, 베이스 전용 올인원 멀티툴입니다. 얘는 진짜 컴퓨터한 사이즈죠. 휴대가 매우 간편해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용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타나 베이스에 적용되는 9개의 1mm나 1인치 네, 여기 보시면 1인치랑 1mm가 여기에 5개가 있고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죠? 9개의 1mm와 1인치로 되어 있는 렌치가 있고요. 정밀 6각 렌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트러스 로드 정용 4mm나 5mm 그리고 8분의 1인치, 16분의 3인치 뭐 이런 애들은 이렇게 볼 앤드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트러스 로드 할 때 호환성이 안 될 때도 있고 내구성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렌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볼 앤드로 가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 높이 정밀 자도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줄높이나 픽업 높이 젤 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특수 열 처리된 S2 스틸 핫금 소재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고광택 크롬 도금 공정을 거쳐가지고 뭐 부식이나 마모도 굉장히 방지를 하고 있고요. 내구성이 강화된 전문 공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엔 이제 깁스는 밖에 나와 있는 트러스 로드 조일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딱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는 튼튼함의 중심은 뭐냐면 이 자가 보통 되게 휘어있거나 아니면 힘이 없는 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두께감도 살짝 있으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나와 있어요. 자가 튼튼하면 저는 툴이 아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졌구나. 네 그걸로 하는 잣대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여기 스크류도 있죠. 뭐야 십자 드라이버랑 십자 드라이버랑 여기 일자 드라이버도 있던데 어 여기 있다. 아 작은 십자도 있네. 그리고 여기 일자 드라이버도 있고 네 그래서 모든 킷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사이즈별로 네 크기는 컴팩트하고 아 이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다 나와있거든요. 네 설명 보시면 딱 알 것 같아요. 얘는 가격이 22,800원 네 기본 좋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툴 하나 딱 기타가방에 쏙 그루프테크 멀티툴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